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오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올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올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니 그런즉 심은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은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오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2020년도 우리 교회 청지기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2020년도 청지기들이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될 영적인 정체성은 오늘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과 또 교회 일을 하면서 잘될 때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또 일이 안될 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도구라는 의식이 없으면 결국 창세기의 3장의 나중심 속에서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예체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 원리스를 이루어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2020년도 교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으되 아직도 세상의 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의 사람인데 말 그대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 예수가 그리스와는 영적 사실을 알고 구원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예체질 속에서 늘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졌던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또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아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태어날 때 육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노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노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너희 압이 마귀에서부터 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 영적으로 사단의 종로를 하다가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속에서 잡혀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면 정말로 사단이 우상순배하도록 만들어서 영적인 문제로 또 정신 문제로 육신적인 문제로 완전히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오에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요함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육에 속한 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란 것은 이제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전에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또 감사가 회복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할 때 영에 속한 사람은 되었지만 예체질 속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완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도 예습관, 예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시기와 분쟁 속에 있는 까닭도 결국은 어린아이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 우선적이어야 되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삐지고 말도 안 하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정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어떠한 사람을 세웠냐면 성령의 충만하고 지혜의 충만하고 칭찬받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객관성이 있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객관성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이 성숙한 자라는 것은 복음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체제를 가장 잘 표현한 우리 성령 말씀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예습관, 예치제, 예트를 예수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복음체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 원하시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혼구원과 또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전도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하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시문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마른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다 또 나는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토파라고 나누어서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보금의 씨앗을 심은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주는 역할을 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바라보고 의지하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처음으로 보금을 전파하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능통했던 아볼로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달란트에 따라서 미션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신문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과 9절 말씀 보면 신문이나 물 주는 일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과 집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청직의 집분을 받으셨을 텐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집분을 맡고 있든지 그것은 기능적인 차이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 현장 속에서 전도자 바울도 필요하고 또 말씀을 잘 양육하는 아볼로도 필요하고 또 현장의 사역자였고 중직자였던 브리스와 아굴라의 부부도 필요하고 또 전도자의 보호자인 베베와 누디아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달란트대로 쓰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고 성숙한 자로 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맛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가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